대단 안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. 가까운 소방서 위치를 알고 있으면 좋겠죠. 거기 가서 보조 요청을 할 수도 있고. 며칠 동안 우리는 밥을 안 먹고 견딜 수 있을까요? 3주 정도 견딜 수 있을까요? 그 이상으로 넘어갈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. 2주 정도 견딜 수 있을까요? 2주 정도 견딜 수 있을까요? 2주 정도 견딜 수 있을까요?